SNS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과일을 맛있고 새롭게 먹는 방법으로 한국의 화채 레시피가 핫한데요. 화채를 능가하는 과일을 더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음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발 먹어봐요. 나 혼자 먹기 미안해. 강추의 강추. 요즘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화재의 음료, 일명 단마토에이드. 아, 단마토구나. 그렇죠. 단마토는 아시네요. 단마토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유행이죠.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걸 단마토라고 합니다. 단마토라고 그래요? 무더위 무찌르는 청량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과 마음을 사로잡은 일명 단마토마토라 불리는 스테비아 방울토마토와 탄산수의 만남. 뭐야? 여름철 덥고 갈증나고 당 떨어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음료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 폭주에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그런데 단마토에이드는 맛은 달달한데 열량 걱정, 당 걱정 없이 무더위에 맘 놓고 먹을 수 있어서 대히트. 레시피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밀폐 용기에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넣고 탄산수 콸콸 부어준 뒤 냉장고에 재워놨다가 다음 날 마셔주면 끝. 이거는 당장 방송 보고 해보시는 분이 있겠다. 그럼요. 이게 보통 에이드라고 하면 청 만들고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구워놓는 거 아니에요? 구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청이나 무슨 과실 에이드는 너무 맛있는데 단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먹고는 싶은데 단 수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단마토는 없어요. 그럼요. 스테비아는 칼로리가 낮으니까요. 낮으니까. 달인 단 것도 채워주고 시원하고 크하는 탄산 것도 있고. 맞습니다. 단마토에이드를 먹어본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이 간단한 걸 왜 모르고 샀을까요? 한복은 마시마자 그냥 일어서 기립박수 오셨어요. 하루 지워놔도 과일이 물컹해지지 않고 식감이 살아있어요. 그렇구나. 탄산수가 입에서 파고 퍼지며 향긋한 과일맘만 남긴 채 갈증을 물리쳐주고요. 방울 토마토에 알라리 탄산이 배어들어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맛과 재미까지 입안에서 천북의 카니발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맛있어요. 시청자 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아아 먹지 말고 그걸 먹는다. 그렇지. 그러면서 꾸러떡 사이에 소세지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갑자기 당을 또 잡아놨더니만. 아닌데 당 걱정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너무 좋네요. 그럼요. 정말 좋습니다. 과일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뉴 레시피. 맹맹했던 탄산수의 상큼한 변신. 집에 있는 과일로 활용해보세요.